나도 네 맘 알아 눈빛만 봐도 네 맘이 내게 들려 너를 보면 콩 노래가 나서 라랄라랄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게 다 뭐야 니들이 컵케이크 만든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 나 이거 만드는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맛있겠다 잡숴봐 그럴까?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무슨 떡이 이렇게 달고 부드러워? 할머니 우리 떡집 팔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아니요 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할미 때문에 네 꿈 포기하지 말고 나 포기한 거 아니에요 꿈이 꼭 직업일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꿈은 꾸는 동안 가장 행복한 거라고 나 새로운 떡 만들어서 우리 떡집도 살리고 추면습도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지민이가 요거네 개발해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드시고 가세요 저희 주문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? 어 뜨거운 수박이 나오셨네 아 씨 거봐요 내가 대박 날 거라고 그랬지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? 어 뜨거운 수박이 나오셨네 이거 맛있게 오실래? 아 씨 뭐가요? 배고파서 온 거다 오 이거 완전 맛있는데? 야 먹어봐 대박 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야? 맛 괜찮아? 오 지민이 대답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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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Turb 배고파서 온 거 리ої 자 moeten 잘 jard색이 Mount